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거짓없는 참된 신앙일까요?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도 내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생각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자신만이 내가 신앙인인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타인, 나와 함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신앙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과 의식을 가졌어도 훌륭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 참 많습니다. 열심히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교회 출석하고 11주도 내고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신앙인이 아닌 낙제성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거짓된 신앙일까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믿어도 거짓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안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외국어를 여러 나라 말을 유창히 하도 천사처럼 설득력이 있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것이 될지라도 그 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천사처럼 설득력이 있게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와 꽹과리밖에 안 된다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신념의 소유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사학위를 받고 실제로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그 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구제와 헌신이 눈부셔도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하면 유익이 없다. 진짜 사랑의 동기로 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배를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헌신이 눈부시도록 나타내도 하나님은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실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무형진물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만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없는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십자가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출발한 이유는 의식과 제도와 종교가 아닌 십자가에 몸집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로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외아들을 주시는 사랑 그거 아닙니까? 단 무슨 사랑보다도 자기의 금지 오겹으로 데리고 있는 외아들을 준다니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까?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하며 사랑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수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놓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우리를 심판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33년 그 하시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청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기독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믿음과 순종입니다 빌리포스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으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들어서 수치와 권용을 다 참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믿음과 순종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결코 부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었습니다 로마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보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옛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고 죄조로운 생활을 한 것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의 시대였다고 했으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마귀의 종된 옛사람 불순종 불신앙 탐욕과 세상에 종이 된 이 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느니라 믿음과 순종 온유와 겸손과 의와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에베스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겠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날 대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죄와 불의 초합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상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꿈꿔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 그것을 상상하고 꿈꿔보고 그렇게 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을 입술로 시인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 죄와 불의 초합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한 가지다 그 사실을 상상해보고 꿈꿔보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새사람이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고 병과 저주를 청산하고 죽음과 멸망을 청산해버리고 말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런 생각과 꿈과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겠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조로 모시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이 청산된 것을 상상하고 꿈꿔보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과 예수님이 일치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아닙니까 그런 적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은 행동으로 이것을 이루어 놨는데 우리는 이제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내 거요 부활의 영광도 내 거요 이것이 연결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여러분과 나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질으신 것이오 자기가 지은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상상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생각하고 꿈꾸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효과를 발생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으로 살기로 작전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고 성령님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사랑이 신앙 속에 제1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로 18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피범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신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가 없는 사랑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열심히 교회 나가라 11주 되리라 헌신하라 그러나 십자가는 질 필요 없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졌지 늦어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종룡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오만하고 자기 중심에 서고 탐욕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유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 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꽉 들어와서 세상에서 나는 너보다 낫다는 오만하고 무엇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육신에 서서 인생을 살면 십자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제껴놓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산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다 내가 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것이냐냐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불이하고 충악하고 돼지 속으로 해서 나온 능마같은 인생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말을 짓부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납해서 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비아스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사람들은 모든 생명이 그는 데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생수의 우물을 판다고 했는데 아무리 파봤자 그곳에서는 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터져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구는 결과에는 다 무너집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구가 헛되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을 먹음이 헛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그냥 잠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게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내 힘으로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허물을 어떻게 내 힘으로 벗을 수가 있습니까? 무서운 병에 들리는데 내 힘으로 못 낫지 않아요 저주에 빠져서 못 살아 빛맞다니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죽음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짊어지고 탕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된 것을 원치 않습니다 허물에 종이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병들을 앓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아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가시된 굴에 뒹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죽어서 주역불에 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를 대신 청산하겠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것을 청산했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내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믿고 평안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고 이웃에 대한 비평과 판단만 있는 것이 십자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에 내 탓은 없고 전부 너 탓이다 이건 남편 탓이다 이건 자식 탓이다 이건 이웃 탓이다 이건 우리 교회 목사님 탓이다 우리 장로님 탓이다 전부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내 탓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제일 먼저 자기 성찰부터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잘못했지 않느냐 내 탓이 아니냐 내 탓이면 내가 솔직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제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50년의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 상담을 할 때 자기 탓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남편 탓으로 아내 탓으로 자식 탓으로 이웃 탓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가 없고 이웃에 대한 비평과 판단만 있으니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 탓을 해야 회개를 하거든 무슨 일에 내 잘못이 있어야 회개하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니까 비평과 평론 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암과 분념과 뜯어낸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지도 않아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강구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부열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된 사람은 안 깨어진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긁어주고 내가 깨어진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이 좋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깨어진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깨어진 사람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깨어져서 나가야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율법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이 구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람 생명보다 귀중하게 느끼고 율법을 우상화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이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율법이 귀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서 뭐더마자 피투성이가 됐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마귀에게 맞아서 피투성이 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에게는 율법만 지키면 되었지 사람이야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래위인 한 사람이 청청거름으로 가다가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짐생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성전을 소지하고 하는 의식을 집행하는 래위인 사람 고개를 흔들고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의식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계셔야 율법이 되죠 의식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하나님 없이 손에 들면 전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살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고 종교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말을 타고 오다 보니 사람이 피투성이 되어 죽어가는지라 말해서 내려서 그를 끌어안고 자기 옷을 찌어서 붕대를 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빚고 그를 잘 말해 싣고 주막으로 가서 주막집 주인에게 은전 두 대나리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보아주세요 더 부비가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사랑을 베어버렸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사랑을 버린 제사장과 래위인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과 누가 더 하나님께 갇혀온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에게 갇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는 있고 하나님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때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께서 성전 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리스태 교인, 사독의 교인, 교법사,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재단히 열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의 1.1핵도 차별 없이 지키고 살려고 연을 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한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던지고 발로 차버리고 모두 다 힘을 퇴퇴 받으며 있는데 보니까 손에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하다가 잡혔다고 했는데 왜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옵니까 잡혔으면 둘이 다 데려와야지 혼자서 어떻게 간음합니까 그럼 벌써 평균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보내고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가지고 왔으니 예수님이 별 볼일 없이 이제는 코나에 물렸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무시하고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것은 선생이 아니라고 치부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바리새 교인, 사독의 교인, 교법사들이 주여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반드시 죽어야죠 죽이지 말라면 율법을 어기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고 달라들 것이고 또 돌을 터서 죽이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당신이 사랑을 반영했으니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냐고 할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꼼짝 못하게 예수님이 올무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뭔지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씁니다 무슨 글을 썼다는 것 뻔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 사람들의 윗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인생에 지은 가장 험락한 죄악을 적어나갑니다 예수의 어깨 너머로 보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 둘 다 적어나가거든요 그만 보니까 이 여자에게 돌로 쳤다가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돌에 맞아 죽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글을 쓰려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은 소에게 물을 줘야 되겠는데 바빠서 가야 되겠다 나는 아침에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난 사람 만날 일이 있으니 빨리 가야 되겠다 다 돌만 짓는 놓고서 다 달아나버렸습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이 허리를 들어보니 아무도 없어요 돌만 천지에 너지러워하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고개를 떨라 너를 정지하는 자가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집에 가서 다시 죄지지 말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었으나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치중했었습니다 사람이 율법보다 못한 게 아니라 사람 밑에 율법이 있고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죠 그러나 그 계명을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신하기 위한 도구가 율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칼이라면 군인들은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 칼을 가지고 수술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인생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 죽이는 칼로서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은 제 아들을 때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갔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성경말씀에 안식일에 타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밀밭 사이로 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머리를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이 보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안식일에 타작을 합니까 일상 머리 비벼 먹은 것도 타작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타작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말로 깜짝 놀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지 사람을 평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단호하게 사람을 귀히 내기고 사람을 중심으로 삼아 모든 것을 해석해야지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안식일 날 성전에 보니 병든 자가 있는지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 날 병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안식일은 거룩하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 날 병고치느냐 예수님이 이 답답한 사람아 안식일 날 저 앓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준 것이 무엇이 잘못되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사랑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지 사람이 우주 만물을 받들기 위해서 있다고 말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안 지켰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으로서 해석해야 율법이 되지 율법을 사랑 아니고 율법 그 자체로 해석하면 무서운 살인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제사장, 레위인, 바리세인, 사두개인, 교법사 등은 예수님 시대에 다 열심히 있는 율법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내용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껴놓고 율법을 우상으로 삼아서 율법으로서 사람을 평론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등불인 것입니다 율법을 보고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함으로 말면 아마 파멸을 당하지 회개하면 그 율법은 살리는 금이 되었었으며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께 나와서 죄삼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둘째가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상속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상속을 아버지께로부터 탈취하여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거지가 되었었습니다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하오니 다시는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소서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더기를 잃고 전신이 병든 상태로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소문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빨리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목을 얼사 안았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뛰어나갔느냐 하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비난자는 돌로 스쳐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동료로 돌아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간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스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미리 가서 아들을 끌어안으려고 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 된 증거로 그 다음 신발을 신겨워라 그리고 잔치를 베푼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고 살아났으며 잃었다 얻었다 그까지는 참 좋은데 형이 덜해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내 아버지가 저를 환영했으니 나는 이런 집에 안 들어가겠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끌어안아 주었는데 형은 율법으로서의 동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동생보다 높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나는 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가슴을 다 탕진한 이 자식을 왜 받아들입니까 나는 이 아들이 죄짓고 추악한 놈이오 율법대로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나는 집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예, 얘는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늘 나와 같이 있으므로 이 집안 재산이 다 너끗 아니냐 그래서 만족하고 들어오나라 들어와서 동생하고 같이 하모하자 안 들어갑니다 나는 이런 놈의 집안에 안 들어갑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거적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잔치에도 참여 안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이 교회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 저런 술 먹고 다부터박하고 방탕하던 놈이 다 교회에 나와있으니 이런 교회에 나는 안 온다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으니 내 같은 사람 있는 데만 가겠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천당에는 죄인들이 올라가는 곳이지 의인이 올라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천당에 의인이 올라간 줄 압니까? 천당에 가면 의인은 없어요 모두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선받은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극률과 자배를 받은 사람이 올라가지 하나님 없이 의롭게 되어서 당당한 사람 천당에 못 올라갑니다 한 사람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바리새 교인과 세리가 왔는데 바리새 교인은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분 금식하고 저 세리같이 죄도 안 짓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훌륭하지요! 그런데 세리는 뒤에서 나는 세금쟁이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넉탈하고 죄도 짓고 불이하고 추악한 죽일 놈입니다 불쌍히 느껴주시옵소서 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누가 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나갔느냐 보통 사람들은 다 앞에 바리새 교인이 더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착한 일을 사셨으니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죄인 아니라는 사람은 내게 상관이 없고 저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옵니다 불쌍히 느끼십시오 하는 죄 덩어린 세리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마리아인이 율법도 없고 의식도 없어도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능히 이사 돌보아 준 그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 간 그 사람은 하나님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모시고 지켜야 올바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1963년 인종차별 때 철폐대 워싱턴 시위에 경찰관과 소아 호수에 막다들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집안에 폭탄을 던지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오 흑인 민권운동자로서 민권운동으로 워싱턴 내거리를 대모하는데 경찰관들이 와서 호수에 물을 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 폭탄을 던져오시오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특히 그가 노벨상을 받고 나오면서 남긴 말은 유명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실신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서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을 사랑으로 도와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데 힘을 다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불이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판단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가 드러나게 해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 회개하고 보유를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선생으로서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지 우리를 죽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우리보다 못난 사람을 비평하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볼 때 다 죄인되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서 우리는 화목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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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